파랑비내리는 싱그러운 4월의 봄날 꽃꽃이 보람에 살랑살랑 춤추고 있다 상춘객들이 대공원 강가 정원에 핀 아름다운 꽃꽃과 함께 춤추고 있다 진달래꽃 개나리꽃 목련꽃도 내가 질세라 한박 웃음을 짓고 있다 만물의 영장 사람들이 반기고 새들도 반기고 있다 만물이 소생하는 싱그러운 봄날에 대국기 선양무라케이장 대안가수협회 가수 대국기 교육원 원장 시인 황선기가 아름답게 밝게 활짝 피어 미소짓고 있는 꽃꽃을 영상에 담아 대민국 국민과 지식하러 세계 모든 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4일 인천이었습니다 인천에서 황선기였습니다 오늘도 국민 모두가 코로나 오미크론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인천에서 황선기입니다